으흥 그래요 나 혜안이에요 어서와요 하하하하하 네 저번에 우리 코끼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갔던 거 기억나시죠? 어 나 다시 깨고 싶어서 돌아와서 여러분들 보고 싶으셨죠? 하하하하 네 자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자 요렇게 아 이제 않았습니다 감 그대로 오늘도 긍정적이게 하기 싫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조져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왜 지가 해놓고 싫어하지? 저기요 여러분은 출근하고 싶어서 출근해요? 여러분은 등교하고 싶어서 등교해요? 아니잖아요 나 지금 여기 직장 온 거예요 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에? 나 직장 온 거란 말이야 나 지금 출근한 거야 근데 누가 출근을 공중으로 하냐 이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재미도 느리고 교혼도 느리네요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 된다 맞죠? 아 자 가볼게요 아 이거 너무 빠르더라고 저번에 이거 좀 천천히 가야되나봐 자 점프스 해주고 여기서 점프스 그렇지 저기 세이브 없기 때문에 한방에 가야 돼 한방에 한방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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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렇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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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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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좋아요 지금 천천히 다시 갈게요 좋아요 직진 천천히 갈게요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뭐야 뭐긴요 엔딩이죠 저번에 너무 못하는 척하는 게 티가 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잘하는 사람이 되어볼게요 뭐야 코끼리 똥구멍에 와우 아 넥스트 챕터야 어 가기 전에 그쵸 아우 세이브 이거 봐 아우 세이브 영롱한 거 봐 아우 눈부셔 자 이거 좀 주세요 이거랑요 이거 주세요 자 어딨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지금 제가 세이브가 하나 있어요 뭐다 못 먹어도 고다 괜찮아요 죽으면 되거든요 자 돌려 돌려 또박판 그만 그냥 가죠 세이브 하나도 없이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어디야 그래 노래 틀어주고 오 아 여기로 가는 거야 아 쉽네 쉬워 어 여기도 이제 점스 그래서 멈춰주고 점스 싹 싹 싹 그치 워터멜론 뭐야 워터멜론 뭐 뭐야 이거 뭐야 오 뭐야 그냥 갈라지는 거야 어 뭔가 길은 있는 거 같은데 도박해볼까 아 저 소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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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점스 뛰고 착지하고 착지하고 그렇지 오 세이브 푼만 얻었어 요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여기 올라가고 두 개만 올리고 꽉 나와도 어차피 본전이야 괜찮아 여기서 수입구두를 한번 제물로 바치자 제물로 바칠게요 수입구두 오케이 제물로 바쳤어 자 이제 여기서 이거 돌리면 돼요 곱하기 3 레쓰 뚜디스 승리 시우 오? 다섯 개요? 꽝이 없는데요 ㅋㅋ 아니 30개요? 다섯 개가 Вот 꽝 안 나온다 이거 오늘 미쳤다 오늘 운 앟 아.. 아.. 어.. 어? 예? 아니 나 35개였는데.. 야 못 먹어도 고야 한방에 가 한방에 가 곱하기 5 제발! 근데 그거 알아요? 아직 하나 남았다? 진짜 제발 곱하기 5 제발 제발요! 아 희망주네 이 새끼 곱하기 1 말고 그냥 차라리 뭐 아니면 도 뭐! 야! 안돼! 내 병원 내 병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지금 제가 도박으로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도박충합! 아! 아! 아 따가워! 아 따가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초심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혜안입니다 초심을 되찾습니다 실력도 초심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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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먹고 살지 어 저기 소포 세이브다 오케이 100원 주라 100원 세이브 도박해야겠다 여기서 점프 아니 왜 안돼 점프가 내 운명은 과연! 야 무리하지마 하나만 무조건 본전치기 가야돼 이거 진짜 무리하는 순간 많아버리는거야 아 그만할까? 아이 그래도 어 꽝해라 또 꽝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 그만하자 어 많잖아 많잖아 어 든든해요 어 여기다가 세이브! 그렇지! 여기서 스읍 야 이 점프가 왜 안돼? 됐잖아 그치? 안 닿잖아 그치? 아 여기서 쟤 밟고 딱 올라가는거 아냐? 그이!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써봐 그래 뭐야 아 스윙콘트 두개 오케이 여기서 아 이거 한 번에 가야되는데 어우 너무 잘해 점프스! 오케이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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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오미자 뭐야 여기 오미자들 뭐야 오 뭐야 머리들이야? 세이브 뾱 그렇지 아이템을 잘 활용해야되요 여기서 부서주고 여기서 내려가 그렇지 약간 내려가서 그렇지 해주고 뭐야 이거 돌아가?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아 물레방아가 돌아가는구나 어 어떻게 가는거야 이거 이거 착지하고 착지하고 자 잠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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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가 일로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생각해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점프해줘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 점프 또 해줘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 점프 또 해줘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 점프 또 해서 여기 서있으면 떨어지면 되는거잖아 그치 어 아니네 와 여기 밑에 뭐야 일단 아까 저쪽으로 갔잖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밟고 저거 밟아야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요? 보통은 골드가 있는 쪽이 길이란 말이야 저기로 한 번 가보자 더블 점스 갑니다 점프스 아 맞다 써야되는데 아니 이런 젠장 쓰지도 않고 점프였던네 아이씨 자 사용 자 코이 오 됐다 착지 와우 여기 어디로 가요 여기로? 아 트램폴린 저에 이즈 트램폴린 또요요요요요요 그렇지 네 헬로우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이걸? 와 사이 지나갈 수 있나 오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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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매 저 이 손떡plain 뭐야 따라가 따라갔다가 여기서 착 피해 그렇지 하고 뒤에서 올꺼아니야 그럼 착피해 그렇지 또 피하고 그렇지 으아아아악 태워줘 태워줘 그렇지 루피 루피 야 근데 여기도 2단 점프로 넘어가면 안되냐? 세이브 걸어놓고 여기서 2단 점프 지금 2단 점프 와 됐다 일단 투월킹 추고 있어 아니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안되겠다 원래대로 가야겠다 일단은 원래대로 갈게요 지금 척제했고 한번에 그렇지 됐다 됐다 일어나야지 일어나 점프 어디로 어디로 점프 왜 안 뛰어 점퍼야 왜 안 뛰어 점퍼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뭐야 와 죽으라는 너무나 없구나 미쳤다 자 일단 여기다 세이브 세이브 그렇지 와 이거 어떻게 가냐 아 이 퐁알 다 피해야 돼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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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야 아 레그돌 해야 되는데 제트 눌렀어 괜찮아요 여기서 점프 여기서 레그돌 해줘 괜찮아 일어나서 바로 던져 던져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여기서 이제 하나씩 가자 하나씩 세이브 하나 дома 하나 더 쓰자 하나 쓰 그렇지 심착하게 심착하게 너무 흥분했다 내려가네요 가죠? 이런식으로? 그렇지 착지해주고 괜찮아 아직 세이브 3개나 있어 올라가죠? 점프해서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어린이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식으로 점프를 그래요 어린이친구들 여기도 똑같이 점프를 너무 멀리 간거 같은데? 괜찮아요 왠줄 알아요? 나는 4배가 있어요 4배 4배 뭐야 이거 조스바 뭐야 뭐야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조스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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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바 지나가고 가자 잠깐 옆으로? 페이커였네 이씨 아냐아냐 아직 사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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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어떻게 가야되지? 가보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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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 야 공중에서 멈췄다 상어야 밥먹자 쿠쿠쿠쿠쿠쿠 밥먹자 쿠쿠쿠쿠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갈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살살 올라가요 은근히 판정이 좋답니다 그렇죠 자 뭐에요? 세이브 나 이제 없어요? 없네요 헛 주졌네요 자 야야야야야야야 ya 아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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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개발자 이 새끼야? 놀랬잖아 아 나 진짜 뭐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걸로 이용하는 거구나 이거는 아 개발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냐 이 디스크 뭐야 몽디스크 걸리겠네 호올리 세이저스 어우 야 일단 올라가면 아 올라가도 안 돼? 타도 안 되는 거야? 타는 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 상호야 상호야 상호 이제 안 나와요? 상호 이제 안 나와요? 상호 이 자식이 이 자식이 타임 시간차 두고 나오는 거 봐 이 싸가지 없는 상어 뭐라 했냐 하하하하하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나온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요 네 방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가치를 한번 느껴보십쇼 여러분들 땅 땅 땅 땅 땅 아 왜왜왜 아니 왜 밀어 착지 아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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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흘러가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 오 오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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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뽑은 짬밥이야 야 이게 개사귀야 아 저기 석상까지 가야 되는 건가 봐 저한테 저 없애야 될 거 같은데 이거나 먹어라 오 그렇지 없앴다 10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장으로 점프 그렇지 쪼쪼쪼쪼쪼쪼 beings 아 좀 이수지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do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포기할까? 와 진짜 개같은 게임 편의자님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이번 스테이지 깹니다 노래 틀어봐 신나는 곡으로 편의자님이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신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신나 신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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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같이 이것도 이렇게 요렇게 해주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그치 약 한번 약 올려주고 여기 한번 점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알았다 알았어 오케이 바로 감 잡았습니다 일어나 이 쓸모없는 자식아 아 저 군붕어 새끼들 아니 참치야 장어야 붕어야 날 내버려 둬 좀 정말 짜증나는 게임이네요 피해 제발 일어나 아 나 진짜 아니 뭐냐고 이게 아니 왜 안 닫잖아 아 진짜 어때요 저 화내는 연기 잘하지 않아요? 저는 현재 화내는 연기 중이었습니다 깜짝 속으셨죠? 화내는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메소드 됐다 드디어 됐다 와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음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1 ① 어 마침 딱 200번째 기사 전이네요 200번째 한번 깨보겠습니다 지금 가주고 천천히 가도 돼 뭐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없어? 오 야 왜 이렇게 깊게 잠수해 너무 깊게 잠수하지마 인마 뭐야 와우 예스 위 아 아이네버 유스 세이브 이놈세잉 오케이 가보자 방금 스테이지는 좀 쉽게 깼다 그죠? 어 그렇지 이거 있어줘야지 어 세이브 쉽새끼야 뭐야 너 왜 팔다리가 왜 고장났어 꼭 복수한다 그니까 마음 착하게 써야지 인마 자 이거죠? 어우 뭐 저기 올라가야 돼? 아 다리네 아 이거 내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건너가야 되는 거야 저기까지? 오 이거 뭐야 아 쭉 올라가는 거야? 알았어 뭔데 뭔데 점프 아 레그돌 오케이 다행이다 오 뭐야 반동에 맞서 점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식으로 착지 오 나이스 와 뭐야 이거 여기 올라가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세이브 쓰고 패턴을 보자 구르고 지금 갔다가 점프하고 지금 갔다가 점프하고 구르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지 됐다 일로갔다 갔다가 점프 오!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빡진데? 나는 자 지금 쏴야겠다 이거 난 저기로 안간다 나는 이쪽으로 한번 더 간다 그렇지 이거 밟아 일로 넘어가자 됐다 이게 뭐야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됐다 됐다 됐는데 아 이거 밟고 올라가는 거다 오케이 아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쓰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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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한번 뒀어 한번 뒀어 그렇지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너 누구야 뭐야 이거 레버를 당기는 거 같은데 이거 안 죽어요 이리 와봐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움직이는 거구나 그럼 반대편성에 반대가 있는 거야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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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점 싸고 아 점프를 눌렀어야 돼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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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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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지 이런 거 여기 뭐 폭탄 터지는 거 아니지 하지마 밟고 밟고 올라가면 되겠다 밟고 그렇지 왜 안 돌아와 저거 밟고 밟고 너 왜 안 너 뭐해 왜 안 돌아 아 아 아 그냥 쓰고 니가 안 돌아가고 제발 아 제발 됐다 오케이! 레그놀만 잘하면 돼! 지금 뛰어뛰어뛰어뛰어! 여기로! 오케이! 레그놀! 그렇지! 달려가! 제 저 수많은 시체들이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의 노고를 만들었습니다! 레그놀 한 번 더! 오케이! 뭐야 왜 이래? 아이! 왜 이래? 야! 아이! 아이! 아니 왜 이래? 일어나야 돼! 야! 오케이! 와! 드디어겠어! 이게 뭐야? 얼리옥세스? 아 여기까지야! 얼리옥세스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나마 한 수프 같은 거랄까! 와! 아! 예스! 웨이! 데렛! 네! 오늘 이렇게 알트 F4 2 얼리옥세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정식 버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는 다른 유튜버 분들 거 보면 안 되냐? 아... 나 부르지 마! 어... 나 갈게! 안녕! 내가... 너. FP. 뭔가 한명 얌려ё feel me weHmL 또 플ixo Let日 어enta Whoa... 어... 그 다음에ước котором 해요 ...